정우진의 미소 정우진의 미소 이 사람은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잘 사는 거예요? 엄마가 없나? 아니요. 우리는 그냥 부끄럽고 제가 이 장면을 운전할까요? 네. 네. 이 장면을 운전할 때 정우진의 미소 정우진의 미소 오! 진짜로? 진짜요? 진짜요? 이 여자분이 지금 만나요 지훈이가 역시 전 생애자들로 분명 월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원래 유람선이 속도가 느리고 안전해서 관광객도 운하운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무사히 유람선 투어를 마친 멤버들 이제 네덜란드 최고의 만찬을 즐길 차례입니다. 아우 이거 좋다. 이제 유럽이 이렇게 무상해 그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아요. 500년 된 식당. 1520년. 와 맛있겠다. 유럽. 고풍스러워. 빨리 산책자. 1520년의 오프라에 무려 500년의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네덜란드 전통 식당. 목조로 꾸민 내부 인테리어는 오랜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풍스러움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주 메뉴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가정식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네덜란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전통 음식인 청어저림과 연어, 새우 등 각종 해산물로 만든 네덜란드식 에피타이저 요리는 이곳이 최고입니다. 제품만들. 워아, 야.. 월라이트? 웨어, 야.. 이거 먹으면 봄을 잘 탄데요. 아, 슈? 이렇게 봐. 캣타가 더 애들한테가 맛있든지. 맛있겠다. 워... 뭔가 임팩트가 파는 것 같아요. 어우, 다 chains먹고 먹어도 맛있지. 샤오네요. 잘 닫자. 샤오네, 먹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래. 있어, 그래. 집에 와 nhр... 10분 2분 8분이 때리 knapp인 듯 1분. 이것이 바로 피어재펜 장대지코 강건너기 대회가 열릴 위트레우트의 자알스벨드 경기장 1963년 설립된 피어재펜 전용 경기장으로 특히 이곳은 우간다 멤버들의 훈련을 도와줬던 챔피언 야코가 2013년도 피어재펜 최고 기록을 수립한 곳입니다 대회 앞서서 우리 시장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장님이에요 얼마나 이게 올해 개최되어 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50년 반 100년 동안 계속 매년까지는? 네 매년까지요 오우 재개발 listener? 여기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Denip 세트에 많은 물을 지나고싶어 길게 지나고싶어 그리고 재개발 Car+. 해설한 희스토이 네 500년이 있어요 이미 500년이 된거에요, 500년이 된거에요. 시장님도 어렸을 때 이거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한국어로 잘 못하고있어요. 뭐라 하세요? 제가 어렸을때요? 제가 어렸을때요. 근데 발목이 안좋으신거에요. 발목을 다치셨네. 어렸을때요? 13살이요. 14살이요? 13살때 해봤다고요. 성공이 많아요. 여기 로우픽에 계십시오. 어머니랑 닮으셨어요. 어머니랑 닮으셨어요. 어머니랑 생각났어요. 어머니랑 생각났어요. 어머니랑 생각났어요. 어머니랑 생각났어요. 엄마가 보고싶어요. 엄마가 보고싶어서.. 이틀 됐는데 뭘 엄마가 보고싶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 아 귀여워. 귀엽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님! 아 우리아는 тради지셔널 기프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멋진 보다 멋진 보다 멋진 보다